프리컷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주위 같은 경우는 일반 채화일레이드 꾸미거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주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인이얼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크게 퍼모넌트랑 리무버로 구분이 가능해요 씻어도 바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꾸며줄때도 사용할 때도 더럽게 하고 바이니일로 컷팅을 하고 얘를 어디에 붙일 때 여기에 옮겨 붙인 다음에 위치 잡아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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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니에다가 이제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